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들의 진짜 자립을 위한 일명 탈시설지원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보호라는 명분 아래에 묵인되어 왔던 시설한 장애인의 삶을 인권과 권리를 바탕에 둔 지역사회 삶으로 바꿔가기 위한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서정용 기자입니다. 장애인들은 탈시설지원법 발의를 환영하고 법이 제정될 때까지 함께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장애인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시설에서 왜 코로나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지 우리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 시설에 있는 3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새로운 시설은 짓지 말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추경진 활동가는 시설에서 15년 동안 살면서 시설에는 인간에 대한 존엄이 존재하지 않아 장애인 탈시설지원법이 제정되어 단 하루라도 장애인이 살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박형석 상임공동대표는 세계인권인 날인 오늘 이렇게 기쁜 날 탈시설지원법이 발의됐다. 국회가 언제나 부정했던 탈시설이라는 단어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법안에 명시된 것이다. 너무 기쁘서 눈물이 날 것 같다고 화로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좀 출생을 시키는 부정을 우리 같이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 4월 20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날에는 오늘 위자리에서는 코로나가 다 끝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을 수 있는 모든 장애인 동지들 대표소 5천명만 여기 와서 이 장애인 탈시설지원법이 한 자도 틀리지 않고 통과되는 그런 기쁨의 계획을 이 단어에서 함께 투쟁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이번에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 탈시설지원법에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지원하고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축소, 폐쇄하며 인권침해시설을 조사해 제재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졌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우리 문화가 낯선 다문화 가정에 따뜻함을 전하는 손길이 있어 김민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최근 외국인을 포함한 귀하자, 이민자의세 등 이주배경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다문화 가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건넨 주인공이 있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 외사자문협의회 김병길 회장은 10년 전부터 다문화 가정의 생활용품과 장학금 지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다가 들어온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분들하고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다문화 가정이나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는 사람들도 한국이 좋아서 온 사람들이니까 한국 사람들을 똑같이 대해주고 그런 어떤 문화가 정착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김 회장은 우리 사회에 다문화, 비다문화 가정 간에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부산의 광복동 거리인가가 보면 다문화 거리가 나와 있어요. 다문화의 음식거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완전히 상가도 사려고 그런 거리가 나와 있어요. 각 나라별로 음식에 대해서 바다에 정도 해가지고 그려장난 만들어도 자기들도 그런 거라고 만들어주면 좋겠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다문화 과정과 관련하여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코로나 증상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검사받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신고가 돼서 다시 본국으로 쫓겨날까 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코로나 사각지대를 계속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코로나 증상이 있을 때는 검사를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법체로 통보 후 면제 제도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활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전남 순천시가 추진한 마스크 권분운동이 25일 만에 100만 장을 돌파해 힘든 시기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영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가 코로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추진한 마스크 권분운동이 시작한 지 15일 만에 100만 장을 돌파해 일상의 한파를 녹여주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100만 장의 마스크를 기부받아 28만 시민에게 나눠주기로 하고 마스크 권분운동에 나섰습니다. 이 운동은 실시한 지 15일 만인 지난 7일 순천시 관내 기관, 단체는 물론 시청, 읍면동 공무원, 시민 등 각계 각층에서 보내준 따뜻한 손길로 100만 장을 돌파해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한편 이 기부된 마스크는 28만 시민들에게 배부될 예정이고요. 주요 관광지, 공공장소, 대중교통시설 등에 비치해서 마스크를 입고 외출했을 때 누구든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가장 강력한 백신인 마스크를 생활화해 주시고 항상 올바르게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 권분운동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 기업, 단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출향 향후까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시는 마스크 권분운동을 연말까지 계속 진행하기로 하고 이미 비치한 시청사 출입구와 읍면동 민원실 기부함 등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형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작년에 비해 기부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꾸준히 따뜻한 마음을 이어오는 분들도 많은데요. 11년째 나눔을 이어오고 있는 의정부시의 한 어린이집을 정은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의정부시 유비사랑 어린이집 원아와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나눔이 1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나바다 행사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매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하고 있습니다. 절약과 환경보호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아나바다 행사는 어린이집 원아들의 교육과정의 하나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지역사회의 주요 행사로 성장하여 지역주민들의 인식 개선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나바다가 기억이 참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매년이 되겠지만 해주시면 감사하고 그럼 저희도 끝까지 항상 참여할 수 있고 혼자 기부하는 것보다 또 이런 행사에 같이 하면 저희가 좀 더 뜻깊게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취소될 뻔했던 올해는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총 수익 150만 4,858원을 기부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파주시의 작은 도서관들이 모여 노인들의 치매 인식 개선에 앞장섰습니다. 파주시 치매안심센터와 관내 7개 작은 도서관은 치매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기억력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파주시에는 생활 속에서 작은 도서관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치매라는 것이 숨기고 감춰야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함께 고민하고 배려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을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책놀이 강사의 구현동화를 들으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그리기, 만들기와 같은 연계되는 활동으로 어르신들의 상상력에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자상하시니까 또 이렇게 기가 나서 더 살아난 것 같아요. 적가는 어려서 무지개를 봐가지고 머릿속에서 생각한 걸 찍어 물었어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의 작은 도서관이 어르신들의 치매 인식 개선 활동에 앞장서 주민들이 서로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아동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양아이키움센터 3곳이 추가로 문을 열었습니다. 광양시가 지난 8일 맞벌이 가정 자녀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양아이키움센터 3곳을 추가로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아이키움센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개소한 아이키움센터 가운데 두 곳은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설치비를 지원받았고 한 곳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았으며 현재 광양아이키움센터는 모두 7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한 대학생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장애인을 위한 방송을 같은 번호로 보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됐는데요.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TV 채널 번호가 지역마다 달라 찾아보기 힘들다며 단일 번호로 통일해 모두의 시청권을 보장해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에 대한 캠페인이 이어졌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단일화 방송을 하나 만들어주시고 이번에 복지TV에서 청와대 민원까지 이었다니까 우리 장애인들은 정말로 너무 환영하고 열심히 동참하고 있습니다. 꼭 이번 기회에 단일 방송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와 사회 질의 중에서 꼭 필요한 채널이라고 삽니다. 이 캠페인을 모두 참여해서 이번에 55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희 장애인 전체 이 캠페인에 동참합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방송 접근권 향상을 위한 목소리가 국회 앞에 울려퍼졌습니다. 지난 9일 복지TV 홍보대사인 가수 하동근은 국회 앞에서 복지TV 채널 55번 만들기 1인 캠페인에 아섰습니다. 이날 지난 8월 발매된 가수 나오나의 아오비아기 자켓 사진과 시각장애인 주인공의 세상을 향한 도전을 담은 영화 블랙을 모티브로 한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가수 하동근은 한 손에 검은 우산과 리모컨을 들고 더 이상 어둠이 아닌 한 줄기 빛으로 다가서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청원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은 경기도민들에게 홍보하고 독려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의정부 지역과 양주 지역 거리에 배너를 설치하고 홍보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부하며 청원 홈페이지로 들어가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하여 청원 동의까지 이르게 하며 참여하는 도민 개개인에게는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아름다운 일에 함께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국민청원에 동참하는 다양한 연령의 도민들은 생애 첫 청원에 참여하는 것이 짧은 순간이었지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자신도 한 몫을 제대로 했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지난 12월 12일 복지TV 전북방송은 전주 한옥마을에서 복지TV 채널 번호를 55번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방송을 같은 번호로 보고 싶습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쌀쌀한 날씨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좋은 취지의 청원이라는 말을 듣고 청원에 동참했습니다. 또 본인도 캠페인 홍보대사가 돼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겠다고 QR코드를 다운받아 가기도 했습니다. 소설가 조정래, 가수 서른도, 탤런트 겸 가수 이동준, 코미디언 황기순, 방송인 조영구,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하동근, 이일민, 프로골퍼 박소연 등 유명 인사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복지TV 뉴스 전북방송 정아영이었습니다. 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랑의 메시지라는 꿈마를 가진 아이리스를 화폭에 담은 곽인화 작가의 개인전이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우아하고 사랑스러운 작품들을 이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여수 달빛 갤러리에서는 지난 11일부터 여수를 기반으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곽인화 작가의 초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이리스 존재의 이유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꽃말인 아이리스가 좋아 꽃의 일기를 매일매일 화폭에 담았다는 감성의 작품 총 34점이 오는 29일까지 선을 보입니다. 바람과 햇살이 좋아서 비가 와서 우울해서 꽃잎 속에 주름진 모습이 삶의 한 페이지 같아서 한껏 가슴에 품고 춤을 추는 댄서 같은 마음으로 캠퍼스에 담아낸 꽃밭은 우아하고 사랑스러워 밝기를 멈추게 합니다. 전시 작품의 주제가 이번에는 아이리스 존재 이유입니다. 이 아이리스 존재라는 자체는 저희들이 사람의 모습이 다르듯이 아이리스 꽃잎 자체가 화려하고 굴곡지고 아니면 때론 펴 있고 우리 인간의 모습하고 너무 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리스를 그리면서 매일매일 다른 감정 또한 표현했습니다. 그때그때 표현을 달리해야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작품 보러 오시는 관람객들은 그때그때 다른 아이리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는 동안 갑작스러운 엄마와의 이별로 꽃소풍을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리움과 따뜻한 어머니의 정을 화폭 속에 새겼습니다. 개인전과 단체전 100여 회로 지역 화단에서 원숙한 경지를 인정받고 있는 한국미술협회 회원인 곽인화 작가는 한국담장벽화, 여수건축위원회 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연 속의 고운 빛깔로 탄생한 작품들은 몽환적이면서도 편안한 감성으로 관람객들을 초대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어서 오늘도 한마디입니다. 오늘도 한마디 증경수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방송을 같은 번호로 보고 싶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방송을 같은 번호로 보고 싶습니다. 이 말은 복지TV를 보려니 가는 곳마다 일정하지 않은 채넬로 접근이 어려움을 지적하고 단일번호 채넬로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글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복지TV는 100%의 자막과 수어를 제공하고 직접 배우고 익혀야 할 각종 정보와 교육 등이 방송되고 있는데 정작 장애인들이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지TV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을 한 장애인 복지 전문 채넬로서 역할을 다해왔으나 고정채넬을 받지 못한 점이 한 대학생에 의해 장애인을 위한 방송을 같은 번호로 보고 싶다는 국민청원을 제기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케이블 방송 구성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IPTV, 스카일라이프 등에서 사업성을 고려해 각자 구미에 맞게 채널번호를 배정하면서 고정채널의 길이 막힌 것입니다. 이제는 260만 명의 장애인을 위해서도 55번 고정채넬을 배정하면 답답한 장애인들의 마음을 열어줄 것입니다. 국민청원의 장애인 고정채널 청원이 본물처럼 올라와 복지TV를 55번 고정채넬로 보게 되면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 꿈이 실현될 때 복지TV가 장애인 복지 전문채널로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세계인의 복지TV가 될 것입니다.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